택배기사님의 커피 한 잔 직장에 취직을 할 때도 돈을 빌릴 때도 나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용도이죠. 돈은 잃어도 신용을 잃히는 말라는 옛말이 있죠. 돈 없어도 아이템이 좋다면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돈을 융통하지 못해서 그림의 떡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신용도가 좋을까? 아닙니다. 돈을 빌린 적이 없는 사람은 잘 갚을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알지 못함으로 신용도가 좋지 않습니다. 신용도란 자신의 소득 대비 적절한 소비를 할 때 높아집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 직원은 나이스와 올크레딧이라는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신용체크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활동은 이곳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카드 발급을 받을 때도 휴대폰을 개설할 때도 이미 신용 부분에 활용한다는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여러분의 신용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10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했었죠. 지금은 신용점수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큰 맥락에서는 같은 부분입니다. 보통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6등급 이상에서 가능한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 이하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금리가 높으면서도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당연히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급한 자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금을 잘못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입니다. 대출은 금액도 중요하고 1금융권도 중요하지만 대출건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금서비스 10만원도 대출건수 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더불어 신용도가 일정 부분 회복되어 가지만 시기적인 부분으로 악영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낮추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현금서비스 부분과 카드론 그리고 2금융권 이하의 부분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으로는 소득 대비 적절한 소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지만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신용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도금액을 풀로 채우는 소비는 위험합니다. 자신의 소득 대비 적절한 부분으로 소비를 하고 결제일에 잘 갚아나가는 것이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현대는 돈 잘 굴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매일 길거리 노동으로 5만원 최저생계비 아끼고 저축해서 부자가 될 확률은 적습니다. 돈 잘 굴리는 사람은 본인의 신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신용도가 좋아지는지를 연구합니다. 지금 내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안되겠죠. 올크레딧에서는 월위에 무료로 신용평점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 버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지금은 웹상에서 무제고로 상품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아이템만으로도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제고 위탁 판매 부분은 정든팜 한번 찾아보시고 자신만의 웹상에 돈을 추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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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